얼마전에 제가 천양금 2년차 22년도에 산거에 열매를 23년도에 꾹꾹 눌러서 했는데요 어떻게 하는거냐면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를 여기다 꾹 눌러요 그리고 물줄 때 신경 안쓰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서 얘들이 자라난거에요 저는 이번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천양금이 매달려 있는 이 화분에 꾹꾹 눌러 하는거 말고도 이번엔 이걸 시도해 보려구요 그러니까는 조그만 화분에 상토를 넣구요 상토를 넣고 음 여기 이제 물을 담고 잠깐만요 물 담아올게요 원예상토에 물을 넣구요 그 다음에 얘네들 천양금 얘들을 이렇게 올려 놓구요 이 위에다 다시 이 위에 원예상토를 다시 뿌리구요 그리고 분무기로 얘를 할겁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오겠죠 근데 제가 실수하는건 명차를 안달아 놓으면 깜빡하고 얘를 또 아무것도 안잘하네 그리고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다 명차를 달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물을 하면 이제 어느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기다 꾹꾹 눌러 놓은 얘하고 얘 새로 한거 하고 두가지를 오늘은 그 시연해를 해봅니다 사실 지난번에 2년차 보여드린거는 이보다 큰 화분에 있는 천양금의 열매를 꾹꾹꾹 눌러 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나왔고 그것들이 자라서 귀여운 천양금 귀여운 아이들이 됐죠 2년차에요 걔네들은 얘네들은 이제 내년에 태어나면 이제 1년차 2년차 이렇게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천양금 열매로 그러니까 열매가 결국은 씨앗이 잖아요 이 아이들이 어 시연해를 보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